오늘은 가지, 제육, 탕수육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휴일이고 가족들이 집에서 있잖아요. 주일날이고 그래서 이제 오기버섯을 물에 담궈놓은 상태고 이 가지를 텃밭에서 따다가 가지하고 가지하고 자색고구마, 제육, 탕수육이에요. 오늘은 가지가 주체제예요. 가지가 너무 많이 열려서 처치곤란한 상태인데 가지를 맛있게 요리하려면 가지, 탕수육, 자색고구마, 제육육, 탕수육, 제육, 탕수육, 고기는 큼직큼직 썰고 가지도 큼직하게 썰어요. 그리고 이제 부재료는 소스에는 이렇게 양파하고 당근하고 풋고추가 약간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색고구마 색깔로 넣고 파프리카를 넣고 이렇게 모기버섯을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가지, 자색고구마, 제육, 탕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모기버섯이 불리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소스로 소스에는 이렇게 먼저 돼지고기를 밑간을 해야 되겠죠. 소금하고 후추 넣어서 주물러서 그다음 감자 전분가루 입혀서 튀겨내고 이것들은 조금 약간 물기를 만들어서 튀겨낼게요. 고기는 그냥 달라붙으면 튀겨지니까 이렇게 양념해서 계란 노른자 하나 깨놓고 소금, 후추 넣고 생강죽 넣고 이렇게 해서 주물러서 그거 하고 튀겨내고 이건 마른 가루에다가 튀겨내고 이것은 약간 녹말깔을 걸쭉하게 해서 튀겨내고 야채니까 오늘은 이제 가지, 자색고구마, 제육튀김을 할 거예요. 모기버섯은 이제 조금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겠죠. 아주 맛있겠어요. 그렇게 하는ize 라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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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